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가수 금사랑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끌어가는 사랑 금사랑 아시죠 지금 저희가 간악산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첫째 주 빼고요 둘째 셋째 넷째 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곳은 간악산을 찾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곳입니다 노래를 좋아하시고 또 혹시라도 노래를 좋아하고 잘하지만 부를 곳이 없다 한번 노래 봉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간악산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날 공연 전 10시까지 오시면 저희랑 함께 리허설도 하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가수 금사랑 클릭하시면 됩니다 가수 금사랑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 특별 회원으로 같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보 같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사랑 가수님과 같이 활동하는 강하산을 활동하는 최경름입니다 저는 한 5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요 그동안은 미국들도 많이 있었는데 많은 관객들을 포옹으로 그때까지 즐거운 시간 여러분에게 좋으면 즐거운 시간을 줬으면 아마 제 나름대로의 보람을 느끼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3월달에 떠오르는 3월달에도 공연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소원과 박수 바라고요 저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마음의 행복을 드리도록 노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하산과 간악산에 활동을 하고 항상 같이 활동을 하는 문학수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는 더욱 좋은 일만 있으시고 간악산에 함께 같이 참석하셔서 같이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사랑 가수님과 함께하는 단원 박인규입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 와보고 싶은 자리 단악산 꼭 오셔서 스트레스도 푸시고 또 좋은 노래 듣고 싶으시다면 한 번씩 오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니까 언제든지 노래 좋아하시는 분 꼭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가수 금사랑님을 사실 만나서 즐거운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연할 수 있어서 너무 늘 행복하고 고련되게 생각합니다 금사랑 단장님과 함께 여러 단원들이 계시지만 항상 여러 관객분들이 계셔서 더 즐거움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오셔서 공연 많이 하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시고 저희들도 똑같이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수 금사랑님과 함께하는 우리 환악산 모임의 같은 활동을 하는 이 강수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조금이라도 주말마다 즐거운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가수 금사랑님께서 같이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또 봉사선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호흡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올해에도 올해 2015년에도 역시 여러분들이 다 같이 건강하게 여기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저는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움과 행복을 찾으십니까? 관악산으로 오십시오 관악산에는요 예쁜 가수 금사랑님과 함께하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공연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행복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역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는 참여하실 수 많은 사람 중에 만난 그 생신이